하나는 가장 무서운 멤버?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조용하고 뭔가 간잔하게 잘 지내니까 한 명은 가장 무서웠는데 대문은 가장 무서운 멤버 문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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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 엉망 вы 127 000 руб 10 누가 하라는 거야? 빵을 엄청 사네? 롤 나중에 나오고 후회하지 말라고 사베지 어? 시영님! 잠시만, 나는? 잠시만, 몇 분이야? 나 40분이다 30분 39분에 4분이 시영님! 그거 마지막이었어요? 선생님 몇 명 있는 거야? 몇 명 있는데, 막내가 제일 말 안 들었어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귀엽긴 해! 이 친구 아, 너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지금 껌딱 자고 있는 거냐? 너 왜 그래? 어? 착해 보이는구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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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경들 그만 올려, 긴받게 What the dog doing? 어? 이거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마 The f**k 이거 하네요 잘 어울리는 거야 맞아 내가 좀 잘 어울리긴 해 하하하하 귀가 얇아 귀가 얇아 귀가 얇아 됐어! 이제 안 먼저 나한테 말 걸지마 그러면 안 쓰게 내 마음을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절대 하지마 위 위 위 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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